엔마가 지금 우리 엄마가 만들어주는 옷을 입고 있어 너 나랑 틀리는 거 맞아? You are my picker I'm your picker 3, 2, 1 3일 만에 외출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한 3일 전부터 지금도 우산을 갖고 나왔어요 비가 미친듯이 막 커보여요 한 1, 2분 정도 그래서 비가 안 와 지금 바다 보면 다 말랐어요 방금까지 비 왔었거든요 미친듯이 비가 또 안 와 근데 어제는 하루 종일 들어왔어요 기온이 뚝 떨어지더라고 나 시원해서 좋아하는데 태국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밖을 안 나간대요 집안에만 있는데 비가 오면 밖을 안 나간대요 저 전선으로 갈고 다녀? 비가 오면 밖을 안 나간대요 비가 오면 밖을 안 나간대요 아 이거 가로수 정리하는구나 아 전 지금 데이트하러 갑니다 보고 있어요 엠마 스테이크 먹으러 가죠 와 엄청 많은데 이것도 버리는 게 아니라 어디다 쓸 거야 사용할 거야 열매 같은 게 있잖아 방금 하천 BTS 정거장은요 라차 요틴 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처음으로 보는 곳이에요 시가지인데 제가 여러번 방콕에서 느끼는 건데 여기가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보여드릴게요 정면에 보시면 알록달록한 집들 이쁘죠 자 이렇게 BTS 지상철도 보이고요 도로에 차도 보이죠 이 아파트도 보세요 이게 방콕에는 태국이죠 콘도 개념과 아파트 개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콘도가 오피스텔 개념인데 그거랑도 좀 의미가 다릅니다 자 이런 고층의 빌딩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폐가들도 나와요 이런 분위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살만한 집과 갓 쓰러져가는 집들이 이렇게 통제돼 있어요 여긴가봐요 오늘 만나기 전에 잠시봐 뭐 복합? 뭐 시네마? 뭐 그런 놈인데 이런 백화점 같은 게 나와요 이게 엄청 도촬 같아요 그리고 태국 빌딩들 건물들이 굉장히 예뻐요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있어요 매우 늦게 고객님 You can mold shape, find almost anything All it takes is some time and some clarity To find your identity It's mind over everything If I wanna feel like this, I'm a boy If I wanna feel like this, I'm a boy As you can see the pride of the love in the wind The 7th color of the rainbow The 7th color of theaal It's called the national bay The color of the rainbow As you can see, LGBTs So the values of the rights of the Holocaust That's the same thing The same thing In Korea, the rainbow has a meaning of it's a different way But in the UK, it's the second A campaign Of the anti-racist Wow... 부촌이야 부촌 자 메이저 시네플렉스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도 쇼핑몰인데요 와 지하철역 끼고 이런 것들이 대형 쇼핑몰들이 방콕에는 꼭 있습니다 와 아따 이쁘다 이쁘다 영화관 진짜 오랜만에 온다 홍보를 이렇게 해버려 오늘 여길 갈거에요 아마 이때마 보시면 공주 그릴 샤브 이렇게 되어있죠 한국식 무카타 식당 같아요 약간 변형한 기존의 무카타랑 모양이 다르죠 그래도 가격이 되게 착한 편이다 219W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옆집에 고고치킨이란다 고고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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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대충 이런데요 진짜 비싸요 짜장면 가격은 뭐예요 야 떡볶이 이게 뭐라고 너무 비싸요 건물 2층에 왔는데요 여기는 스킨시 간식 매장 레스타들이 많이 입점이 있어요 고고치킨 고고치킨 좀 비싸요 입니다 엠케이 맛있어 와 이때 못 갔다가 흘러 감이 되게 싸다 440 łas 구고치킨 떡볶이랑 짜장면 가격 보셨죠? 말이 안 돼요 한국 관리하는 거 모두 다 비싸요 이거 초밥 하나랑 11밭이라면 사대면 되겠네요 제가 한국사람이라면 저는 여기서 먹겠어요 앤마 오면 택배발 갈수록 이런 한식당 유폐집 갔다 올까? 이거 훨씬 낫겠는데? 와 여기 건물에 한식당들 진짜 많이 입장해 있어요 가격이 좀 있어요 이게 이게 거의 700바트 내면요 7428 하면 이렇게 해서 타시미까지 나와 버리고 이게 가장 기본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아래 것들을 전부 더 포함하나봐요 저는 맥도날드에 와서 앤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귀는 건가? 그래도 잘 모르겠어 어? 쟤 아니야? 왔어 오빠가 마중 나간다 잘 있었어 잘 있었어 엄마 잘 있었어 엄마 팔찌 쓰지 쓰다란? 이거 하죠 봐봐 안좋아 봐봐 어? 마이태 이쪽? 이쪽? 밑 아래 예쁘네 쪽에 유큐 예쁘 아름다워 아름다워 여기가 내 집은 근데 여기가 너무 멀리서 괜찮아요 왜 이 집은 여기? 왜냐면 이 집은 여기 하핫 하핫 아니야 하핫 어때요? 하핫 하핫 태어나 이때말 이때말 한국에서 이때말 이때말 다음 한국에서 이때말 이때말 어디가? 어디가? 가라고? 아네 어떡해 이야 잠깐 우리.. 그 공주 샤오 샤오 거기 한가보여 아 여기 샴푸 샴푸 많은 샴푸 엠마 I have picture The cinema One person how much? Maybe 160 something 160 160? 160? 161이야 그래 안 비싸네 살 쪘어 You fat? Fat? Fat already? Yeah Because I've been in Hatsuiya for two days and eat a lot Right? And my mom Here you go, right? Eat the bar Yeah, eat the bar Yeah Eat the bar Eat the bar Eat the bar What are you doing? Yeah, yeah, yea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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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Korean brand Yeah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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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영어로도 있잖아 네 이거 할거야 이거 할거야 이거? 이거 어디 앉을거야 어디? 이거? 네 여기 여기 여기도 PR코드로 뭐 해야돼? 방코드 아무튼 이렇게 PR코드로 해? 비가 비가 세트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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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이 식당이 한국 식당이라서요 이게 양념이나 음식 구본들이 제 입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좋아하는거 아니 엠마가 저의 입맛을 알아 비게 많은 음식이 들어주고 싶어요 어딨어 뭐 이렇게 많아 그래서 여기는 갚아줘 이쁘다 arriva 엠마 화장인거 HP 크로에드는 한국식 오케이 알았다 자 해보자 이게 아 이게 보통은 여기 국물이 이건데 여기는 반대야 밑에서 고기 붓고 국물을 따라오게 해야 돼 와 잘해 잘해 자 그리고 엄마 몰래 여기다가 마늘 풉니다 마늘 풀어야 돼 어쩌고 전 못씁니다 그치 한국맛이 해산물같은가요 미리 좀 넣어도 돼요 버섯 김치 야 미군 마늘 고기 으음 버터를 흘러서 넣어봐 버터 음 맛있다 하얀색 하얀색 이거 닦는게 나를 먹을꺼에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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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얇은 거는 이제 이 안으로 끄죠? 괜찮네? 응?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어, 괜찮아 네 얇은 고기는 안에 트위드에서 사부사부 잘 먹고 괜찮아, 인마? 이번엔 굴순 마지막 잘 먹어 뭐지? 오빠, 보고 싶었어? 네 너 보고 싶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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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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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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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기 고기 뭐 맛있어? 이 소중 고기 그리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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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샴푸드 굽고 재미있지 않아 만들어 놓는 재미가 있잖아 음 괜찮아 괜찮아 맛있어? 그래도 얀마 이거 좀 뒤집고 블랙허? 아 이거 왜 이렇게 예쁘나 밑에 붉어져는 밑에 브라사이 뱀마 너는 사귄다? 키고해? 사귄다? 시키? 사귄다 몰라? 너 나랑 사귀는 거 맞아? 블랙허스 이곳은 한국인에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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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이 이 집 괜찮다 보통 식당만 먹으면 너무 깜짝이야 제주 고기를 버젓에 구운 거 처음이다 근데 버젓을 넘치지 돼지고기를 버젓에 구운 거 처음이다 너무 깜짝 놀랄다 첫번째 귀노 김치 바람 귀노 뭐 뭐 우리 방생이치가라고 여기 지금 저번에 혼자예요 1스텝? 1스텝 스텝 1스텝 1스텝 잘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 둘이 방생 미치 가네 방생 미치? 너는 한일을 원하니? 아니 아니 뭐야? 와인 샴페인 한일 없음 한일 너는 그린나? 네 아 내가 그린나? 그거 그린나 두 번째 와우 잘 먹었다 너무 알 drugged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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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바르네 고기 맛있어 이걸 딱 풀면 완전 달라 계란 두부랑 샤워드가 많아 소울 소울 엑소 엑소 미역 소금이 식사막이 소금 소금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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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샤워하고 샤워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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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피어 브레이크 뱀 뱀 뱀 뱀 뱀 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엠마가 이거 한국 만두인데 자기 좋아하는데 너무 어려웠는데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요.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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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기존에 엠마랑 먹었던 좌삼겹살을 좀 옮겼어요 변동하다가 더워가지고 그래서 더워가지고 왜 너 먹지 마이 러스? 아 러스! 아 러스! 배고프지 타러 나왔어 라면까지 국내산 삼겹살 1인분 만원, 만이처럼 하잖아요 이거 봐요, 잔은 별로 없어요 덩어리처럼 먹기에요 이게 얼마야? 1인분 8,000원 무지 않는데 8,000원이에요 8,000원 계산으로 갑니다 영화 봤잖아요? 뭐 quiet 시리즈가 있거든요 1,2편 봤는데 3편 이거 보러 갔잖아요 이 영화 문제없죠? 대사가 없거든요 태국 기준 해외 영화관은 거의 다 더빙이래요 태국말이 나와 못 알아 듣겠죠? 영어 자막이라도 나와주면 좋은데 지금 보려고 하는 영화는 그 영화 자체 컨셉이 그래요 대사가 없어요 외계인이 칭공해서 지구인들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그런 루맨 원해요 고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가 어디서 그런 루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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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